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내면 여정을 위한 그로프 심리학전서 멋진 제목이죠? 심혼 탐구자의 길 책춘함의 이름을 참 못 외우는 저자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니슬라브 그로프 지음 학지사 출판사입니다 굉장히 큰 책입니다 제가 본 책 중에 가장 큰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책춘함의 마음 공부를 쭉쭉 그냥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이 공부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여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저자들로 모여지게 되고 어떤 길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합된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뭐 켄일버의 통합사상들? 어렵긴 하죠? 정말 어렵죠? 하지만 어쨌든 모여지는 것들 데이비드 호킨스의 연구들 그리고 많은 마음 공부 중에서도 세도나 메서드 또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 뭐 이런 어떤 몇 가지들로 이렇게 또 아 최면도 있네요 여러분 보시는 무대 최면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최면들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정말 이 시대의 거장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죠 스타니슬라브 그로프는 의학 박사면서 철학 박사로 60년 이상의 비일상적 의식상태 연구 경험을 가진 정신과 의사로 자와 초월 심리학의 창시자이며 이 분야의 최고 이론가 중 한 명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찰스 대학교 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체코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 의학 및 철학 박사를 받았다 또한 미국 버먼트주 벌링턴에 있는 버먼트 대학교 캘리포니아주 펠로엘토에 있는 자아초월 심리학 연구소 태국 방콕에 있는 세계불교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 이 방대한 책의 헌사 또 책추남이 참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분이신 디펙 초프라 박사님이 이렇게 헌사하셨습니다 500년 전에 시작되어 현재 우리의 문명과 현대기술로 이어진 과학혁명은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탐사, 디지털기술, 가상현실, 인공지능,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통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실제의 본질은 우리를 피한다 과학에서 열려있는 질문들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실제의 본질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의식의 생물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관련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존재를 자각해야 한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로프는 지난 60년 동안 내적 실제와 우리가 소위 외적 실제라고 부르는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척하였다 이 책은 우리 존재의 개인적 영역에서부터 자아 초월적 영역에까지 이르는 그의 여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존재와 경험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무시하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출생 트라우마가 우리 삶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깨어있는 꿈 너머에 다른 경험의 영역은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개인적, 집단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그것들을 알아야 하는가? 인류는 어떻게 자기 형발적인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마음과 육체와 우주의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일까? 그로프는 우리 중에 거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어깨 위에 설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그를 의식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이다 나는 그가 과감하게 앞장서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신세를 지고 있다 우리가 일상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집단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준 그를 미래 세대는 영원히 인정할 것이다 나는 그로프의 훌륭한 최고의 작품을 읽기 위해 밤을 새웠다 자, 이런 어렵고 방대한 책 네, 정말 아주 뭐 인류에게 아주 보물같은 책 중에 한 권일 텐데요 하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역자의 서문과 저자의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 이런 책을 전체의 숲에서 조망하기 위해서 꼭 한번 볼 일이죠 자, 역자 서문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홀로트래픽 숨치료 번역을 위해 그로프 박사와 연결되면서부터다 2015년부터 독일 등지에서 트숨, 홀로트래픽 숨치료를 수련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트랜스퍼스널, 숨치료의 준말을 트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트숨 워크숍을 촉진하게 되면서 트숨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홀로트래픽 숨치료를 번역하기로 맞먹었다 번역 도중에 그로프 박사는 자신의 평생의 사상과 이론들을 총망라한 책을 곧 출간할 것이니 나에게 번역할 수 있을지 문의하셨다 바로 이 책이죠 두어달 고민하였으나 트숨의 위력과 그로프 박사의 의식과 신문에 관한 새로운 지도에 깊이 빠져있던 나는 결국 번역기를 수락하고 말았다 국내에서 트숨 워크십을 실시하고 한국인 중심의 트숨 트레이너 국제과정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중에 공역자들인 동료들과 틈틈이 번역하고 수정하였다 그로프 박사는 심리치료사나 정신의학자로서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일상적 의식상태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그는 반대로 비일상적인 의식상태 혹은 홀로트래픽 의식상태에서야말로 가장 빠르고 진정한 치료적 작업이 전개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책춘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린 게 간헐적 몰입해서 뇌파와 제로포인트 필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공명상태라든가 결국 우리 인간은 고성능 바이오 머신과 같은 존재여서 그냥 일상의식인 상태인 베타파 상태에서는 그 메시지가 변화의 메시지가 그다지 효과적이지가 못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의 알파파, 아주 편안한 이완상태, 또 세타파, 델타파 그리고 다시 감마카로 점핑하게 될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우주의 영점장이라고 불리는 제로포인트 필드와의 연결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간헐적 몰입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그냥 워드를 쳐봤자 컴퓨터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가서 코딩 한 줄만 바꾸면 그냥 컴퓨터 전체가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변성의식 상태 아까 얘기한 알파, 세타, 델타파, 감마파 이런 상태로 우리 뇌파가 변화가 됐을 때 이러한 정말 깊은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은 그의 수십 년간의 임상적 경험과 수많은 관련 연구의 결과이다 그로프 박사는 자신이 직접 실시했던 심현재 기록 이제 이것도 주석이 달려있네요 국내의 심현재와 관련된 유명한 책으로는 수년 전에 세계적인 지성 올더스 헉슬리의 심현재에 관한 체험과 이에 대한 그의 사색이 들어있는 자각의 문, 천국과 지호 김영사 줄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에 미국인이 존경하는 작가인 마이클 폴란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번역되어 있다 저도 이제 사봐야겠네요 이런 좋은 책들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책들은 웬만하면 다 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독서해 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묻는 독서 꼬꼬무 독서죠 네, 이 심현재 기록 5천 건과 1천 건의 숨치료라는 방대하고 생생한 임상적 기록을 토대로 인간의 심혼, 사이키에 관한 폭넓은 이론을 정립하였다 통합사상가 켄 윌버가 문헌 연구와 자신의 명상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식에 관한 통합이론을 세웠다면 그로프 박사는 철저하게 임상적인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심혼에 관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심혼 지도는 실제 치료 장면에서 관찰된 사실들에 기반을 둔 만큼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모델이다 투숨의 원리는 고대로부터 인류가 치유와 의뢰에서 늘 사용해왔던 가장 오래된 지혜의 근거를 두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인류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오래된 지혜를 멀리하고 심지어 터부시하고 있는 특수한 시대에 살고 있다 당연히 고대의 지대가 다 오른 것은 아니지만 현대 정신세계의 특징인 이성우월, 인지우월, 그리고 과학만응이라는 오만한 틀로 인하여 현대 인류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치유적 지혜마저 도에시아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투숨에서는 홀로트래픽 의식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의 치유적 잠재력과 치유지성을 최대한 발동시켜 스스로 자신만의 독특한 통로로 치유될 수 있음을 안다 사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해도 자연과 인간, 특히 인간의 심혼과 의식에 관한 알매에 있어서는 언제나 초심자일 뿐이지 않은가 지난 몇 년간 나 자신을 비롯한 많은 투숨 경험자의 경험을 통하여 홀로트래픽 의식 상태의 치유적 잠재력과 그 경이로운 효과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경험자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삶의 신비에 놀라울 따름이다 아마도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는 심혼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정신적인 고통의 완화에 기여한 그로프 박사의 업적 그의 진실을 향한 열정과 무모한 용기에 무한히 감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그로프 박사는 이전의 다른 책에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간의 복잡미묘한 정신병리에 대하여 그의 심혼 지도 모델을 통해 적절한 해설들을 맞이할 수 있으며 더욱더 불가해한 심혼의 초월적 영역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해틀을 만날 수 있어 그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는 여정이 즐겁다 현대의 트라우마 치료와 숨치료의 기본적인 신조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아쉽게도 안정화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인간 본연의 치유적 자발성과 역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형태가 되었다 반면 트라우마를 입었던 시점에서는 트라우마를 의식적으로 경험할 경황이 전혀 없었으나 숨치료 시점에서는 재경험된 트라우마 사건과 정서를 성인의 시각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교정하며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트라우마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숨치료 장면에 경험자는 비언어적으로 경험하지만 체크아웃과 쉐어링 나눔 시간에는 언어적 접근으로 숨치료의 경험을 통합하게 된다 탐할파도 제가 해봤는데 그 탐할파 해보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거기에 관한 어떤 느낌들을 그림이나 시나 음악으로 통합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이런 방식으로 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대체로 며칠 동안만 강렬한 경험을 하는 만큼 이 경험을 현실과 일상에 성공적으로 용해시키고 통합하며 자신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적 접근의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트슴촉진자는 먼저 언어적 심리상담에 전문화되어 있어야 하며 나아가 개인적 무의식을 다루는 훈련 또한 충분해야만 한다 모든 강렬하지만 거친 도구는 그만큼 잠재적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당연히 트슴도 그러하다 나는 트슴이 우리나라에 논란의 여지 없이 온전하게 정착하기를 2016년 수련 초기부터 고민해왔다 말할 것도 없이 미래의 숨치료 촉진자들은 충분한 수련과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 바람을 앞세우지 않고 원래의 방식과 규범을 따를 것이며 모른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담자를 바라보며 무엇이 진정으로 내담자를 돕는 길인지 늘 숙고하고 또한 현재 자신의 개입이 역전이나 어떤 무지 혹은 무모함에 의한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성찰하며 이마길 바라말하지 않는다 저도 이 부분은 학지사 출판사의 감사하는 글인데요 제가 이런 것은 여러분 웬만하면 뛰어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 좀 저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지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본인이 주도하여 공동 번역한 캔일버의 통합 명성 자아초월 심리학 핸드북 홀로트래픽 숨치료 그리고 시몬 탐구자의 길까지 기꺼이 출판해 주셨다 2022년 학지사 창사 30주년을 축하하며 수많은 귀한 책을 출판해 주신 김진환 사장님과 이 책의 김영진 편집장님 임주건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함께 번역해 주신 트슴 동료 선생님들께도 깊은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저도 학지사에 감사하는 건 학지사는 디스카운트는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워낙 뭐라고 할까요 좋은 책들 꼭 팔리지는 않을 수 있어도 있어야만 하는 책들을 많이 내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주셔야 될 출판사 중에 한 곳으로 책춘함도 감사의 마음으로 책 학지사에서 함께 내주신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지사 30주년 창사 저도 이 책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함께 축하드립니다 저자 서문 나는 몇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상황은 내가 90살이라는 삶의 시기로 돌입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돌아보면서 검토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홀로트래픽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연구에 60여 년을 바쳤다 이는 비일상적 의식 상태의 중요하고 큰 하위 집단으로서 치료적, 변용적, 자기별견적이고 진화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주류 정신의학과 심리학에 의해 아직 발견되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의 모험이었기 때문에 탐구를 통해서도 축적한 모든 정보를 최종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시몬의 새로운 영역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책으로 옮기는 동안 나의 이해는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비록 기본적인 사실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발견한 것들 사이에서의 중요성은 바뀌었다 시몬의 연구의 초기에 놀랍게도 우리의 모의식적 심원환의 생물학적 출생의 모든 단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내가 의학 공부를 하는 동안 배운 것과는 상반되는 발견이었다 일단 이것이 정확한 발견이라고 확신하게 되자 나는 정서 및 정신신체 장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류의 의례적 및 0.3 폭력과 탐욕, 섹슈얼러티,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예술 작품의 내용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출생 트라우마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생물학적 출생이 심리적으로 아주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으로 주요한 위협은 아니었다 신생아인에는 확실히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몇 시간의 기억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결된 기관이다 아직 자궁에 있을 때 태아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하며 진화 계보에서 인간이 유아보다 아래에 위치한 유기체에도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은 존재한다 출생 과정이 명백하게 중요한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주류 임상이와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심현재 연구의 후기에는 나의 관심이 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힘든 현상들로 옮겨갔다 이것은 이들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기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현상에는 조상 전례적 및 개통 발생적 기억, 전생, 경험, 동물과 식물과의 경험적 동일성, 집단 모의식의 원형적 영역, 동시성, 우주의식, 상위의 창조성이 포함된다 이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출생 과정은 그 지배적인 역할을 잃게 되고 원형적 역동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생물학적 출생 단계를 다시 체험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패턴인 기본 주상기 모형은 그 자체로서 원형적 역동의 구체적인 현염 및 표현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적 변화는 또한 리처드 타나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원형 점성학에 나의 새로운 개념적 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두 학문의 연결은 영적 응급 사건들 뿐만 아니라 심현재와 홀로트로픽 숨치료 경험에 대한 이해를 더 명확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일은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관점으로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현상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쓰도록 만든 두 번째 상황은 획기적인 lsd 발견에 75번째 기념일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lsd가 세상에 가져다 준 것과 그것이 어떻게 의식과 인간의 심원에 대한 이해를 바꿔 놓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다른 어떤 물질도 그렇게 많은 여러 다른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그러나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법률 제정이 심현재의 황금기로 여겨졌던 시간을 끝내버렸고 알베리트의 신동을 문제하로 바꿔버리고 말았다 심현재에 대한 합법적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수십 년이 지난 후 지금 우리는 이 흥미로운 물질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세계적인 관심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lsd는 역시 신동이었으며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뿐이라는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수십 년간의 과도기 동안 세대 간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했고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초기 개척자들은 노화와 죽음으로 인해 무대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현재 심현재와 영신재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많이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젊은 치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심현재가 합법적이었던 시대에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과 법적 허점을 발견하고 비밀스럽게 연구를 계속한 사람들에 의해 축적된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심현재의 합법적 사용이 현대사회에서 가능해지는 미래인 새로운 엘레우시스에 관한 알베르 토프만의 꿈을 이루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를 바란다 엘레우시스 단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서 매년 비밀스러운 종교적 의뢰가 치러졌던 곳으로 데미테르와 페르세포네에 받쳐진 이익 회식은 심현재를 이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가장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의뢰였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자극이었던 세 번째 이유는 쉬프트 네트워크의 최고 임원인 스티브 디넌이 8주간의 텔레비전 강자인 미래의 심리학을 개최하도록 초대한 것이다 이 강자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는데 덕분에 스티브는 우리가 시몬 탐구자의 길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한 24주 과정의 후속편을 요청했다 나는 머뭇거렸지만 신중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8주 과정의 후속편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 않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24개의 모듈을 만지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초기에 쓴 글들에서 수정하거나 다듬을 표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또한 과거에 다루지 않았거나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몇 가지 영역을 탐구해야 했다 강자를 보고 있던 아내 브리기트는 강자 안의 정보들을 책의 형태로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권했다 또한 그녀는 이 책을 내면 탐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야 할 필요 없이 모든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전서처럼 만들도록 제안했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몇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나는 심연제 회기를 시행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치료사들, 내담자들, 자신의 내적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유용하게 여길 정보를 간결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싶었다 홀로트래픽 의식 상태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은 것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내용을 이 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의식과 인간의 심혼에 대한 주류의 개념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수정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도 말씀하시죠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데 기존의 이론들이 화석화됐다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심리학들이 한 인간을 치료하는데 혹은 회복시키는데 혹은 균형을 유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연구로써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초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나는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주류 심리학적 지식에 통합하는 데 필요할 만한 정신의학 이론과 실천의 변화를 제안해왔다 이것은 정서 및 정신신체 장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의 일장에서는 치유, 자기탐색, 영적, 철학적, 과학적 탐구, 의례적 행위 예술적 영감을 위한 홀로트래픽 의식 상태를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시몬 탐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초월적인 경험에 대한 갈망과 시몬 탐구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 힘은 인간의 시몬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다 이에 대한 추구는 인류 역사의 여명인 구석기 시대의 주술사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의 상류문화, 죽음과 재탄생의 고대 신비, 통과 의례, 그리고 치유 의례와 원주민 문화의 여러 부족 행사에서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은 영적 경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각기 고유의 신성의 기술을 개발해서 수도원과 신비적인 분야에서 사용하였다 20세기 초 아서 해프터가 페요테의 메스칼린을 분리한 이후 즉 페요테는 주로 멕시코에서 서식하는 선인장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식물 타베른한테 이보가에서 이보가인이 분리되고 시리아 약초 페가룸 하르말리에서 하르말린이 분리되면서 시몬 탐구의 지금 시대가 시작되었다 메스칼린에 대한 임상실험은 20세기 전반 30년 동안 수행되었다 시몬 탐구의 황금시대는 1943년 알베르트 호프만이 LSD-25의 심연제 효과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화학적 역작은 마자텍 인디언의 마술버섯으로부터 활성 알카로이드인 실로사이빙과 실로신 그리고 나팔꽃 씨앗으로부터 리세르 그산의 모노아미들을 분리하는 것으로 계속되었다 이 새로운 정신활성 물질들은 실험실과 임상연구에서의 큰 이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중대한 의식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무지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에 의해 연구는 도련히 중단되었다 심연제에 관한 합법적 연구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던 40년의 기간이 실제로 심원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장이 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은 양의 영신제, 페네티라민 유도제, 트립타민을 생산하고 탐구한 연구 및 실험들 덕분이다 현재 르네상스적인 분위기의 심연제 연구에서 이러한 비공식적 연구들에서 얻어진 정보는 MDMA에 관해서도 이미 그랬던 것처럼 합법적인 통제된 연구에도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 우리가 심원 탐구의 또 다른 흥미진진한 시대의 여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란다 이 책의 2장은 주류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일부 기본적인 가정들을 급진적으로 수정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홀로트래픽 상태에 관한 연구로부터 얻은 관찰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 그 성격을 설명한다 의식은 인간 뇌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뇌는 의식을 매개하지만 그것을 형성하진 않는다 인간의 심원도, 출생 후 전기와 프로이드 악파의 개인 무의식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 출생의 트라우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산기의 단계와 공간 및 시간과 신체 감각 범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험의 근거인 자아 초월 단계이다 중요한 수정이 필요한 다음 영역은 본래적으로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시민성인 정서 및 정신신체 장애의 기원과 성격이다 이 중 많은 것은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주산기와 자아 초월 단계까지 도달하는 더 추가적이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출생 후 전기 단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임상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유와 긍정적 성격 변형을 위한 강력한 기재는 홀로트래픽 상태에서의 퇴행이 주산기 및 자아 초월 단계에 도달할 때 가능해진다 정신의학에서의 급진적인 관점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제안은 영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홀로트래픽 상태로부터 관찰을 고려하면 물질주의적 과학에서 그렇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영성은 미신, 원시적인 마법적 사고, 과학적 지식의 부족도는 정신증의 조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심오은과 우주적 질서에 합당한 차원이다 홀로트래픽 상태의 연령 퇴행이 주산기 및 자아 초월적 단계에 도달하면 경험은 융히, 신성이라고 부른 새로운 특성을 취하게 된다 이는 경험되고 있는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본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홀로트래픽 상태로부터의 가장 흥미로운 통찰은 치료의 전력에 관한 것이다 심리치료에는 많은 학파가 있는데 이론과 치료의 몇몇 근본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 결과 여러 다른 학파의 대표자들은 다양한 이슈의 관련성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 홀로트래픽 상태에 관한 작업은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한다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치유적인 내적 지성이 활성화되는데 이 지성은 의식의 문턱에 가까우며 강한 정서적 흥분을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내용으로 그 과정을 자동적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서 그 내용을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가져온다 이 책의 3장에서는 심층심리학의 다양한 학파 설립자들이 즉 심층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유명한 변절자들인 알프레드 아들러, 오토랭크, 비레름 라이히, 카를 구스타프 융, 산도르 페렌치 이 같은 인물들이 만든 가장 중요한 시몬 지도 체계에 대한 리뷰를 제시한다 그것은 이러한 학파들의 가르침을 홀로트래픽 의식상태의 연구에서 나온 관찰의 렌즈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 선구자들의 사상 중 어느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어느 것이 수정, 보완,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리뷰는 개척자 각자가 인간 시몬이 나타낼 수 있는 경험에 광대한 스펙트럼에서 제한된 특정 범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그 특정한 현상학과 역동을 기술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그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고 강조하는 스펙트럼의 영역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 영역을 자신의 모델과 사고방식 안으로 축소시켰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프로이트는 출생 후 전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었고 한 가지 작고 짧은 예외는 있지만 주산기 영역을 무시했고 신화와 초자연적인 현상을 생물학으로 축소시켰다 랭크는 출생 트라우마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원형적 현상을 출생의 파생불로 축소시켰다 집단 무의식의 광대한 영역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기술한 융은 생물학적인 출생이 어떠한 심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은 대체적 현실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전기, 주산기, 그리고 자아초월 단계를 포함하고 통합하는 모델로서의 확장된 심원지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책의 4장은 정서 및 정신신체 장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산기 및 자아초월적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심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즉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프로이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신장애의 뿌리를 어린 시대 초기의 근원에서 추적하려고 했을 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충분히 깊게 보지 않았으며 신경증, 성적 문제, 우울증, 자살 특히 정신증의 주산기 및 자아초월적 근거를 놓쳤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출생의 연속적인 단계를 재체험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적 패턴은 증상들과 증상들이 증후군으로 모이는 방식에 대한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판을 제공한다 정신장애의 핵심에 삶과 죽음의 과정인 출생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강도와 깊이를 설명해준다 잔인한 살인과 폭력적인 자살로 이어지는 억제되지 않은 폭력과 같은 인간 행동의 극단은 그와 비슷한 강도와 타당성을 지닌 원천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정신병력에 대한 프로이트 학파의 접근은 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는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고 때로는 황당하고 터무니없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한 주류 정신의학자들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의 초기에서 정신장애에 믿을 만한 원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인과적 고려 없이 단지 증상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신 크레펠린식 접근법을 대체하였다 또한 시문지도 체계에 주상계 영역을 도입하는 것은 정서적 문제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을 선호하는 정신의학자들과 심리적 영향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 출생은 불가분의 혼합물 내에서 극한 강도의 정서 및 신체적 감각을 갖게 하는 강력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출생 후 경험은 이 혼합물의 한 측면이나 다른 측면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들은 한 동전의 두 측면을 나타낸다 정신병리학 안으로 자아초월적 차원이 들어가고 주상기 단계와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면 자신을 매질하는 고행과 같은 영성과 폭력이 연결되는 현상이나 종교적 목표와 살인 및 자살이 결합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정서 및 정신신체장애 구조에 관한 장에서는 넓은 범위의 친정신장애들을 리뷰한다 프로이트의 고전적 신경증, 공포증 전환 이스테리 강박신경증, 우울증 자살 행위, 성기능 장애 및 도착, 정신신체 질병들, 기능적 정신증 등 전기적, 주산기적, 그리고 자아초월적 요소들을 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특정 증상들의 많은 측면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해는 앞과 같은 상태들의 치료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책의 5장에서는 홀로트래픽 의식 상태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시몬의 확장된 지도체계에 관한 것으로 자아초월적 위기 또는 영적 응급의 개념에 대해 논한다 시면제 치료와 홀로트래픽 숨치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인이 된 아내 크리스티나와 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홀로트래픽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주류정신의학에서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정신증의 징후로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들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절히 지지되는 경우에 아주 놀라운 치료적, 변형적, 체험적, 심지어는 진화적 잠재력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상태들에 대한 현상학, 촉발 요인, 간별진단, 치료법을 설명한다 또한 샤먼 입문위기, 쿤달린이 활성화, 에브롬 메슬로어의 절정 경험 존 페리의 중심적 원형으로의 하강에 의한 갱생과정, 전생기억으로 인한 문제, 심령적 개안의 위기, 빙의 상태 등과 같은 영적 응급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간략하게 논한다 이 책의 6장과 7장은 캘리포니아주 빅서에 있는 에살렌 연구소에 살 때 고인이 된 아내 크리스티나와 내가 개발한 혁신적이고 경험적인 유형의 심리치료인 홀로트래픽 숨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식은 매우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여 강력한 홀로트래픽 의식 상태를 유도한다 이는 빠른 호흡, 기억 및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 특정한 세팅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산을 촉진하는 보디워크가 결합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브리더와 시터 역할을 번갈아 가며 한다 회기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 반영하여 만다라를 그린다 그런 다음 작은 집단으로 모여서 회기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 공유하고 작업한다 홀로트로픽 숨치료는 심층 심리학의 기본 원리와 샤머니즘, 통과 의뢰, 동양의 위대한 영적 철학 그리고 세계의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비롯된 요소들을 결합한 것이다 이 이론은 현대 심리학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자아초월 심리학과 새로운 패러다인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호흡의 치유력, 음악의 치료적 잠재력, 발산 및 지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디워크의 개입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회기의 세팅과 준비, 브리더와 시터의 역할, 체험의 현상학, 만드라 그리기 그리고 체험을 공유하는 집단에서의 작업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회기 후의 치료적 결과와 후속 기간에 대한 논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이 책이 시몬 탐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그들이 과거의 여정에서 이미 경험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유용한 통찰을 얻기를 바란다 또한 자아 발견과 탐색을 하도록 돕는 흥미진진한 모험에 막 나서려는 사람들이 대체 현실로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여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부디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자 엄청난 개관을 가진 책이죠 자 여러분 시몬을 탐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전체적인 또 좋은 지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책이 될 것 같고요 기왕 한 거 후기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스타니슬라프와 2017년에 쉬프트 네트워크를 위해 진행했던 1년의 원격 세미나에서 비롯되었다 스타니슬라프는 원격 강의를 통해 여러 분야의 초월 심리학, 무의식 연구, 심연제 활용 경험과 전세계의 고대 영적 지혜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었다 스타니슬라프 자신의 내면 여정을 통해 얻은 깊은 지식뿐만 아니라 홀로트로픽 의식 상태에 있는 수천명의 사람과 함께하면서 얻은 깊은 지식은 전세계와 함께 공유해야 할 보물이다 열정적인 심원 탐구자로서 나는 스타니슬라프의 책들을 읽었고 그의 강연을 지난 30년간 수차례 들었다 나에게 그런 책과 강연은 깊고 진정한 지속되는 알매에 해당한다 또한 스타니슬라프와 나는 지난 30년간 서로를 알아왔고 함께 작업을 해왔다 그와 결혼을 하고 내면 세계와 외면 여정을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심원과 우주에 대한 스타니슬라프의 광대하고 심오한 지식을 새롭고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수 있었다 나는 이 경이로운 남자의 사랑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남자는 그가 가진 지혜 이외에도 자유로운 정신 너무도 특별한 유머 감각과 인류와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크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과 공감 능력을 가진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끝없는 호기심과 용기로 그는 60여 년 전에 숨어 있었던 심원의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심원의 많은 것을 심리학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스타니슬라프는 주상기 및 초월적 영역을 무의식의 모형에 추가하였고 마침내 수천 년 동안 모든 영적 전통을 지닌 신비자들에 의해 알려진 깊은 영적 통찰을 찾아 자신의 위대한 발견을 완료하였다 신비자 유자들의 지혜는 홀로 트래픽 상태의 깊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적 알므로 나아가는 경로였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내면 여적을 시작한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전서식 책은 심원 탐구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응급, 동시성, 원형, 우주적 게임, 더 높은 창조성, 죽음과 재탄성의 신비 등 많은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모험을 떠날 때 스타니슬라프와 같은 노련한 여정 동반자로부터 앞으로 어떤 종류의 내면 여정이 펼쳐지게 될지를 미리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스타니슬라프의 연구 결과물들은 심연제 홀로 트래픽 숨치료 또는 영적 응급 상황 동안 일어난 내적 탐색을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확인하고 검증해 주었다 그럼에도 주류 심리학과 정신의학계에서는 스타니슬라프의 많은 패러다임을 바꾼 통찰을 심지어 오늘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책이 모든 헌신적인 심원 탐구자들을 위한 지적인 보물상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내면 여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이 너무 이상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과 만나게 될 때 오 이게 바로 스타니슬라프가 책에서 의미한 것이구나 라고 알고 있던 것은 정말 유용하고 자신의 내면 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내면 여정을 기원한다 브리기트 그로프 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심층 의식에 관해서 정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보물 같은 책으로 인류의 유산으로 남을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춘함의 다양한 정보들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통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비스쿨.kr로 신청하시면 되죠 여기 썸네일에도 적혀 있고요 또 책춘함 나비스쿨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또 워낙 그 잘못된 주식 광고로 인해서 너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신청제로 좀 하고 있을 때는 카페네이버 닷컴 슬라시 북튜버 하시면은 책춘함 나비스쿨 혹은 네이버 창에 그냥 책춘함 치시면 네이버 카페 나오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이제 어떻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지 신청하는 곳 있으니까 함께 그곳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책춘함의 여러 책춘함의 활동들 나비스쿨 또 북튜버를 하는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쩌다 북튜버 참조하시면 Q&A 방식으로 잘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